네 안녕하십니까 아이 빛입니다 으이구 오늘 자동차는 늘 크럼빅이죠 제가 단종됐다고 안한다고 했는데 아 해야겠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네 진짜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 한번 가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내일 학교로 가서 그러니까 내일부터 학교가 시작이 되어서 에 비디오는 아 글쎄요 자주 올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볼게요 그리고 저 이번 gt4는 조금 제가 바꾼게 있습니다 바로 사이렌 이까짓 똑같아요 오예예예 그렇습니다 저 뿐인가 왜 안가 이 사람 좀바꾸고 그렇지 뭐야 오우 이사마 깜짝아 저에서 뭐니 뭐 지가 묻혔어? 아닌데 맞네 뭐지 아 안 올라가죠 응? 으이짜 경찰도 움직이지마라 아 첩보가 안돼 잠깐만요 그렇지 어 내 차 안돼 아 어떻게 되니까 다시 소환해야죠 미안해요 여기있어요 노 프라블럼? 아 내 총 오 예아 저 차를 내.. 저 차를 경찰차로 바꾸기 아 다 맞춰놨는데 잠깐만요 총..되어있고 오케 좋았어 가자 그렇지 좋았어 저 오늘도 고속도로 아 진짜 이상하다 아 차가 왜 자꾸 차가 없어지면 뭔가 불안해 응? 무슨 시츄에이션? 흐음 자 몸 풀어볼까요? 아 끝에 다리자 아 가수가 있나? 가수가 있다 지날게요 어 멀다 놓치겠는데? 아 이런 흐흫 진짜 너무 멀긴 멀다 자 한 번 더 해야죠 그런..그런 김으로 아 지났다 다운타운 여긴데 저기 있다 자 신고 들어갔습니다 떨려라 도착하자 아 지지스 폴리스 어이구 어이구 자 멈춰보시지 좀 멈춰라 멈춘게 좋을거야 내 말 믿어 내가 장담한다 어노 어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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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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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노우 자 럼블러다 비켜라 자 그로가서 내일로 갈게 머리를 써야돼 머리를 협동심이 필요하다고 형님 앞에 있다 앞에 넌 보이됐다 오예에 나이스 어디 가시나 어디 가시나 가가라 아아이 어 나오세요 대학 어으 살려 도망가네 어우 나 방지마 오오오오오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왜이렇게 잡기 힘드니 쟤 이형님 또 가 가질 수 있네 야 이 차량에 드리프트하는 용량이 아닌데 됐어요 야 머리쓰네 절로가네 될까? 앗 나 밀지 마 나 밀지 마 어노우 위음 뿐자 위음 얹어 시가 어떻게 가 2차 때문에 멈추라 일로와 어디가 그렇지 자 너는 꼭 생림으로 올거야 계속 기다려 그렇지 너한테 그런 땅이 없어 아 그런 저기 그게 없어 한다 맞아 이 자식아 아 너 때문에 많은 시민들 다쳤잖아 이 사람들 진짜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이상하게 생겼네 롯데스 그리오와 뭐 나올까 아 아무도 없네 가져와주세요 문 닫아야지 그렇지 아 참고로 맞다 파트너 안될거왔네 예 아직 파트너가 없습니다 예 한마디로 솔로입니다 기다려야죠 파트너가 나올 때까지 호오오오오 자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특혜를 내봅시다 자, 신고 들어왔어요. 달리고 달리고 크럼비 가자. 길을 내약했적한다. 식당이야? 음, 술집이군. 가게 안에? 아니, 맞네. 여기서 뭐하시나 자네? 여자친구를 때리고, 때리려고? 어디가셨나? 가셨네? 모르겠습니다. 갑시다. 뚝뚝뚝뚝뚝뚝 아, 크럼비 멋있다. 이 그래빈 모래 때문에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불빛이. 원래는 번지게 보이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자, 차를 유턴시키고. Kosten 2068 이 gtm4 이거 경찰 모드가, 이 후회적이 있습니다. 후회적이나 해야되나 하여튼, 어우, 진짜 크럼비처럼 생긴 경찰차만 보면은 아이치. 저도 모르게 스읍. 뭔가가.. 힘이 솟아오릅니다. 멋있고. 이 음악은 이 음악은 어디선가 아름다운 음악이 어디서 들리지? 아 위에 있는가 보다 마이 배드 쏘리 미안해요 오우씨 뭐 이거 너희들 뭐냐 내려라 뭐야 쌍둥이 아니야? 내 실제지만 무기를 두고 나온거는 용서할 수 없다 잠깐만 얘네들 쌍둥이 아니에요? 잠깐만요 비슷한데? 똑같이 생겼네 뭐야 동생이 차타고 집에 나왔다가 형이 그걸 보고 뛰어와서 차를 다시 훔치는건가? 뭐지? 자 차에 뭐가 있니 봅시다 러시아에다 보면은 막 도로에서 화가나면은 막 트렁크에서 또 손톱기 두고 나오던데 두고가주세요 누구 자식 내, 내 잡아갔냐? 넌 봐주지 오우 형님 오우 박지마 오우 헬로우 헬로우 아 제가 그 그래픽 모드 테스트할때 그 다 같이 차서로 그니까 FBI 모델로 그 뭐지 아 속도 테스트 및 운전실력을 연습해봤어요 그니까 한 130말로 달려가지고 어우 그건 진짜 운전할 수 없습니다 진짜 드리프트가 없는 이상 힘들고 그래서 지금 그거를 지금 연습중입니다 될까? 아 코드사 아이고 잘 눌렀다 아이고 스크래처 찍었네 아 키도 안 바꿨다 이거 아아 미들파킹걸이야 아 저기야? 좋았어 싱거 들어왔어요 플래너 우우우우우우우 북문 흫 또 가무질러 경찰이 항상 지켜보고있다 오 이거봐라 나 돈 냈어 하핰핰핰핰핰핰핰 아우 차 너무 많아 럼블러 작동 그치 잡아라 일단 얘기도 간단하지 간단하네 럼블러 볼륨은 좀 키워 겠죠? 좀 작다 그거는 탑... 오우우우우우우우어 경찰관bo 찾어 아... 이게 아닌데 안에 Website 자 당시 체포야 살인혐의로 경찰관 에이? 한거야? 두차 가져와주시고 Against han 가했나? 한 것 같은데 타 가져와주시고 자, 받아주세요 자, 내일 형님 올까? 그저 기다려 전화 갈게요, 아이고 형님 미안해요 당신이 할 수 없으면 내가 압니다 크라이시스2처럼 프로페시 못하면은, 이름 뭐지? 아스텍? 그 사람이 압니다 흫 흐흫 야, 크람비그는 오래된 차지만 그래도 여전히 멋있습니다 이 차도 아마 다 같이 차자처럼 아 대형 승용차일거에요 아마? 승용차 중에서 제일 큰 차 오오, 쏘리 이거, 뭐냐, 섀도우를 끄니깐 좀 이상하네요 뭔가가 아, 쪼끔, 그림자가 쪼끔 있지만 그래도 제가 완전히 껐거든요? 그게 그걸 꺼야 이제 렉이 거의 없습니다 네, 아이고 쉴래요? 고속도로, 씨 고속도로 탔느냐? 잘 안오지? 오케 어, 그리고 렉이 있네, 저기도? 미구 경차는 엔진 끄란 말 잘 안하는데? 그냥 자세워서, 뭐, 킵, 아, 똑같은 말이네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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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오! 제 차를 받았어 난 영원히 우회전하지 못해 오! 나오세요! 아이고 오 나 정말 처음 봐 안전벨트 풀고 나오라고 어우 갔네 액션실 빨바라! 크란비우의 힘을 보죠 갈 수 있을까? 아 안되네 딸리자! 크란비우의 힘을 보줘다 자 럼블러 들으면 더 멀리 들리겠지? 야 끝까지 안 멈추네 얘 좋았어 돌아라 안돌네? 너 일로 도녀? 안돌면 내가 돌려주지 강사로 어이구 형님 좀 멈춰라! 좋았어 음? 데스 이넛 렛츠고! 어! 어! 뭐야! 저 형님 진짜 이씨 뭐지? 데스 이넛 렛츠고? 누가 말하는거지? 아 이산 오우 됐다 오 됐다 진짜 안보이냐 그렇지 막아라! 막아라! 여기엔 왜 아무리 총안쑤지?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웋 큰일날뻔어 아 순간 저 진짜 총 optimum다고 자세가 자 형님 뭐 업그레이가 기다려 여기서 아 내 모자 잊어버려 했어 총 쏘는줄 알고 자세가 자 형님 업그레이드가 기다려 여기서 아 내 모자 잊어버렸어 자 안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나? 아 아무것도 없네 형님 가자 아이고 형님 가자 어이구 흫 이 자 뭐냐 죽었어 아이고 할머니 할머니 왜 그래요 왜 그 가서 그래요 그니까 자 모자 쓰고 아 뭐있나? 진주 목걸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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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가 할머니가 드렁가에 총을 두고 야 좀 재밌는 불빛 없나? 이갑시다 아이고 잠을 놨다 아 밤에 내꺼 어둡네 오우 빨강 보인다 에이 모르겠다 자 이타운이 지금 위치가 어디지? 내가까지 왔나? 아 내가 다 맞다 다리 건넜지 아 아우 정신없네 크라운비 크라운비 그 언제지? 어 이틀 전인가? 그때 어떤 그 캐나다 크라운비 사이렌하고 불빛도 안키고 빨리 가던데 약간 좀 급하게 그니까 제가 제언을 해드리면요 이렇게 제 제가 친구 아빠차에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뒤에 그 RCMP라고 제가 그때 옛날에 보여줬던 그 그 뭐냐 크라운빅토리아차 그 캐나다에서 경절차가 뒤에 서 있었거든요 아 뒤도 아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저 빨강색차가 그 친구차라고 아 저 노란색 택시가 아 잡아야 되네 내비둡시다 경절차가 여기 이렇게 있다가 막 무슨 뭐라뭐라 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해서 그니까 차가 갖다 치고 갖다 치고 갖다가 치고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철면에 천천히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는거에요 사이머도 안키고 이런식으로 그 턴 약간 이건 이렇게 갔나 그러다가 갑자기 터널 앞에 차도 없는데 터널 막 이렇게 심하게 가면서 가는거에요 어딘가에 그 이거라도 키고 가든지 그 조금 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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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없어 보였고 하여튼 이 이런식으로 사인도 안키고 이런식으로 약간 이런식으로 막 진짜 크라운빅의 그 엔진 그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오랜만에 그 GTA 게잇 이거 크라운빅 엔진소리보다는 완전히 천지채가 나는 소리 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미션을 해보러 가보겠습니다 이거 아닌가? 내가 길을 만들어서 가겠어 밑에야? 저기있네?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내가 힘써- 내가 강점 못쪽에 줄게 오우우우우 보라 나 장난치는거야 지금 오우우우우 보라 그렇지 뭐? 경찰한테 지금 그만했어 지금 너 일로와 버 버 버 벌리 어 해봐라 친구가 들어왔는데 어디서 지금 어? 그거 해봐도 소용없어 너는 감옥 가게 돼있어 아 감옥이다 경찰서 가게 돼있어 형님 올거니까 여기서 기다려 요터 해보지 한번 타볼까? 호이이이이이이 어? 아마도 이거 머깅이지 미안해 널 죽여도 돼 미안해 할 수 없어 와와와와와와 오우 됐다 흐흐흐흐 미안해 이 미션이 죽여 내 타람을 할 수 없어 미안해 뭐냐 이벤트 너.. 너냐? 술 마셨어? 오 굿 로드 커피냐 술이냐 술이겠죠? 뭐가 세임이야 아 다른 경찰고 당연하지 나 경찰관이니까 다른 경찰면 똑같지 오! 쟤 살았네? 그래 좋았어 왜 좀 자러 피곤할거야 어디지? 후우우우우우110 360 오 부르신다 으아악! 자 또 다른 거 있을까요? 드라그 디라이브가? 아 또 똑같은 장소야? 어떻게 된 거야 이 타워는? 불 끄자 보이나? 보이나요? 보인다 경찰 짜 짜자잔! 쏘지 마라! 쏘지 마라 너 끝나는 거야 그치 쏘지 마라 일루 어디가? 나랑 술래잡기 하는 것이냐? 아이고 멀다 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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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즈 손들어 그래 난 너한테 그만하고 싶다 이 깨부랑 니 얼굴이 깨부랑이다 응? 깨부랑 다음부터 그치 하지마 경찰차 멀다 오 몰리들어 보이네 오 좋았어 아 이 차 너무 맘 마음에 들어 크라운 빅에서는 제일 잘만댄 것 같아요 호우우우 잰? 챕 보는데? 아 몰라 버 merci ago 제가 할 수 있을까? 큰형님 아니면 힘들어졌다 자 여기 어디지? 어잉? 오잇 낭떠러짐인데? 아 잘못 왔구나 어잇쩌쩌쩌쩌쩌쩌 가따가따가따 갈수있다 팔귀똥 팔귀똥에 힘을 보여줘 됐다아 겨울났네 오우우 아 참고로 그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gtx 790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타이탄 얼트라 뭐 루머니깐요 모르죠 야 1000달러 그래픽카드 와아 오잇쌋사람봐라 오잇쌋사람봐라 오 형님이네 어떻게 할수도 없고 자 형님 준비했어? 친구받았지? 우리 앞에있어 그 녀석이 가까운 곳에 있다 일로와라 좋지 다 멈춰?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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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을건데 못들었을일도 없는데 게임이 아니라서 형님 뒤에 하늘을 날다 저거 멈추지 웬만하면 비키라 자 자 오우야아 나와라 아이고 실패 소망자를 왜와 그치 아유 약했다 어디가? 유턴? 지금 동남밖이냐 지금 뭐냐 어 뭐야 어 뭐야 여기있어 형님 올꺼야 치잇 이쪽에 앱 지워마람 잡아라 야 급해 아 왜 일로갔어 왜 럼블러 시작동 어딨냐 야 왼손 왼손으로 키보드 왼손으로 키보드 HJ까지 가는기 힘드네 내라 아이씨 반대편 문이라서 늦었네 늦었네 가시라 가시라 야 넌 도망가려면 확실히 도망가지 도망가다 말아 애가 야 내가 너 타이어 쏴주마 이리와 그치 그치 야 넌 도망가려면 확실히 도망가지 막 천천히 가냐 이상하네 오케 타이어 망가졌다 여기 길 하나도 없어 내가 너 잡아오지마 타이어 타이어 두개대 쏘아줄게 일로와 그렇지 디테일 완전히 마셔갖고 이 퍼스 왜이래 아 안보여 불점 킥 하이빙 킥 온 오예 미끄어지고 내리지 내리 thickness 내리라 내리라 끝이시 기로더건 오우 한 명 어딘어 여기 잡아 잡아라 왜 안잡아 왜 왜 저 차에 있어 잡으자 오우 오우씨 내려와 내려와 너 경찰관이 차? 넌 바로 체포하더러 자 친구분은 가 화면 어딨냐? 왜이렇게 멀리있어? 참 멀리 뛰대씨 자 럼블러 오랜만에 럼블러 해주마 오우 불쾌했다 일로와라 나와 아가씨 나와 아가씨 아우 아우 arc 저 치 치 아 저기 7월에 하나하나 오 뭔가 사고 싶다 야 저게 gtx 타이틀 하나 사면 하나 꼭 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아유 참 하드웨이 미친 사람이네요 저는 진짜 아유 사고 싶은건 왜이렇게 많은지 기계는 왜이렇게 빨리 지나는지 재밌는 이벤트 없을까요? 베이트카 그렇지 자 늘 그랬듯이 스포츠카 형님 이쪽 당신을 유리로 만들었어 오예아 휴대만 걸어주고 그렇지 오야아 아이고 자 다리자 자 차가 어딨지 저기있다 자 여기서 잠깐만요 오케 여기서 어 대기탑시다 일로 끄니깐 아 저 공사장에 들어갈까? 좋았으 오오 좋았어요 나 여기 있겠어 자 지켜봅시다 오오 딱 자리가 좋네 자리가 좋아 오오오 오오오오 아 크라이시스도 해야된데 그건 다만하겠습니다 어 실제로 크라이시스 를 보시는 분들은 여기 댓글에 한번 담겨주십시오 심심합니다 하흐흐흫 GGT는 많은데 나머지는 댓글이 없어요 뭐 하나씩 있지만 그분 대게 감사드리고 그분 V3 를 만든 사람 의 성함 아 그건 아니고 어라 나 왜 체력이 없지? 아 아까 박았지? 타면은 어이고 어? 이거도 가능하네? 몰랐어 예! 탄거 안탄거야 안탄야지 V3를 만드신 분의 성함에 첫 글자 아 저 첫 글자래 네 그 성이랑 같은 분이시죠? 예 감사합니다 치료를 할까? 그렇지 딴딴딴딴 왜 아무도 안타는가? 흠 너무 심심한데? 제가 차를 구경할까요? 셰어리프 어... 페인트는 뭐 그럭적 나쁘진 않은데 그리고 조금 그래도 아쉬운 부분은 없습니다 LED가 멋이 있어서 멋이 있어서 왜 안타지? 타뜨렸는데 뭔가 잘못됐나? 한번 까볼까요? 왜 쯤 하지? 실례요 어떻게 된거야? 왜 아무도 안타지? 이 라인안에 있어 그런가? 그럼 좀 땡겨주지 내가 오케 이전좋아 넌 뭐냐? 어잉? 뭐야 어? 버그야? 저 사실 경찰이 방금 내렸는데 일로와 오야 형님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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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뒤에 그렇지 나이이 쓰 어디 갈리고 일로와 아 하루난보여 아 부족 스피드 부족 오오오ㄹ 차 들린다 어우 너무 앞이 묘쩍해 아가씨 나와빨리 에이 안 보여?! 아 왜? 요기울이 욕싯어 왜? Guill Obrigado 오 형님 나와 왜 다 크롬비기야 ㅎㅎㅎㅎ 아 여기 그럼 나와 어우 너무 많은데 아이고 차가 많이 소장이됐어요 아 부족했다 타이밍 부족 야 실패 그렇지 형님 잡아 아이고 정신없다 정신없어 정신없어 아이고 정신없다 형 잡아 잡아라 어 어이구 뭐라 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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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멀리 들어간다 내가 폴리스야 오우 저게 빠르다 나와라 이 자식아 아우 잡았다 달리기 빠른녀서 당신은 체포되었습니다 자 연행가주세요 한 대 맞아 자식아 아가씨 묘기는 이제 그만 오 뭐하여 이 자식아 손들어 손들어 야 야 욕 엄청 많다 이 자식들 또 맞아 이씨 여자가 말이야 어 바람말 공말 써야지 아 이 차량도 뭐냐 아씨 왜 아저씨 오 너 잘 박았어 내려 너머 너머 이사람아 오 총알 빨리 나와 이 자식아 겟도 오뎀마도 너무 놀라서 쓰러졌구나 자 외도만 없을까 이사람이 음주운전? 단순한 음주운전 자 안에 마약있나 총있나 차려봅시다 돈이있나 사람이있나 어우 너구나 어 그래 같이 가세요 이 사람들 자꾸 왜 내 차를 밀어 어 너 왜 앉아서 가 왜 자 가자 밀지마 밀지마 어후 나 이 사람 체포하라 했는데 아 체포해야 했구나 아 오케이 자 경찰서까지 한 번 신장에 달려가 봅시다 자 이 반대편에 있는 경찰서 가볼게요 그냥 뭔가 운전한거 같아요 화장실에 팀장님이 아 팀장님이래 여기 뭐지 제 파트너가 와 아 저기 아씨 많이 안되냐 제 파트너가 왔는가봐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봐야겠어요 나와라 이 삼들아 내 파트너가 왔다 나와라 그치 그치 드리브트 그치 크롬비 가사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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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깎아다구나 에이씨 람블러 오우 너무 빠르다 오우 쏘리 람블러 깎다 켰다 오우 해 멋있다 아이고 길 잘못했다 아이고 이씨 앗 길 맞게 들었네 자 내 파트 어딨어 안에 있어? 알았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구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자 여러분들 학교 가시는 분들 공부 열심히 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아 학교 간다 감사합니다